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오늘은 뉴스 정면 훈수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참 각 당이 내용 속에서 정치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면으로 훈수를 둬보겠습니다. 훈수를 둬줄 두 분의 고수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금감원장 검사 출신으로 임명을 했죠. 이복현 부장검사로. 검사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이 금감원장 임명을 통해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필요하면 검사 계속 임명할 것이다 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금감원장, 금융감독원장을 검찰 출신으로 한 건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금감원장은 유난히 정통관례를 거의 다 기용을 했거든요. 행시 출신들로 해서 합계나 민간에서도 기용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국정원 기조실장도 검찰 출신이고 국무총리 비서실장, 법률비서관, 총무비서관,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이런 여러 가지 요직들에 대한 검사 출신 임명이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금감원장이 임명이 되니까 맞물리면서 검찰 출신 인사가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이슈화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감원장이 일단 검찰 출신은 자연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단 대통령의 생각은, 윤 대통령의 생각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금융 사기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잘 대처하지 못했다. 금감원이. 그런 기능들은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것들과 달리 금감원장을 검찰 출신, 그것도 이제 윤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 사람을 임명한 거는 그런 나름의 인사권적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건데 아무튼 우려반, 기대반입니다. 우려반, 기대반. 완전히 비판적으로 보시지는 않는. 저는 기대도 나름도 있다고 봐요. 감독 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사를 또 해봤던 검사가 금감원장을 맡는다는 것도 또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최 교수님은 그래도 그런 대로 긍정적으로 반반이지만 물론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 주셨는데 이종훈 우리 정치평론가는 어떤 생각이신지. 저는 잘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인사라고요? 네. 한 발 더 나가시네. 한 번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봐요. 왜? 우리 금융계의 카르텔이 너무 견고해요. 그래서 그 카르텔을 한 번쯤은 누군가 가서 깨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전에 지난 정부에서 펀드 사기 얘기를 하셨는데 그 펀드 사기 같은 것도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렇게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겠습니까? 사전에 감지하고 사전에 대응을 했더라면 그런 일 없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펀드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 정관계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거명이 됐어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관계가 됐다. 그런데 그 부분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크게 보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권력형 비리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 수사 미진한 부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으로서도 피해갈 수 없고 게다가 굉장히 잘한 인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검사 출신이 가서 사실은 금융계를 한 번 전체적으로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좀 들여다보고 카르텔을 해체를 시켜야 된다. 이미 지금 드러나 있는 라임과 옵티모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할 금융사건,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은 충분히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이 말씀을 하면서 과거에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그렇게 후화하지는 않습니다. 평가가 좀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굳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민변 출신이 도배했다는 거 그리고 과거에 사실 민변도 그렇고 시민단체가 너무 많이 입각한 적도 있었고요. 요직에 많이 기용됐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그런 것들은 잘못됐던 거였거든요. 나름. 그럼 잘못된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때 민변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가 좀 있는 건데 그 기대를 무사실 수 있어요. 민변에서 우리도 이렇게 막 그런 비판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들리기 때문에 일단 일반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저도 기대반 우려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산업 전체 조정 문제라든지 금융산업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기법도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일단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그 여론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무시한다는 얘기죠. 민변에 도배했으니까 우리 이해된다고 하면 이거는 금감원장을 나름 그래도 어떤 의제를 가지고 임명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발언은 썩 잘한 발언은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간다는 것 자체가 계속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검찰공화국을 현실화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은 분명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검찰공화국 국민들이 원해서 만들어준 거죠. 국민들이 원했다는. 국민들이 소환한 검찰공화국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랬으면 검찰총장 하시는 분을 굳이 정치권으로 끌어내서 대통령으로까지 만들 이유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여기에는 뭔가 각별히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사실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을 지금 대통령으로까지 만들어놓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국민들의 의사를 일단 존중을 한다는 측면에서 주요한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히 지난 정부 시절의 권력형 비리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 관련해서는 검찰에서도 좀 수사 잘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투입을 하는 건 맞다. 그런데 인재가 요직에 가는 인재들이 그러면 검찰 출신들밖에 없느냐. 다양하게 인재를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비판이거든요.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지금 하는 중간에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꼭 검사 출신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곳에 검사를 투입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검사로 임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은 좀 부적절한 인사다. 그리고 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본인의 부인 또 장모와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했던 인물을 기용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고 이거는 절대 피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윤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질문과 또 대답을 하면서 나온 얘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어요. 지금 윤 대통령의 언급을 바로 전해드리자면 과거 전례 비춰서 20몇 년을 수감 생활하는 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면 논의가 지금 슬슬 나오는 것 같은데 사면권 행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분위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공감대 형성됐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다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문 횡령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성하지 않고 이런 분을 어떻게 사면하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도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다음 정부 중 윤 정부로 넘어가는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수감 생활할 수 없는 것일 것이고 사실 법 앞에 평등이니까 끝까지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럼 현실 정치에서 그렇게만 주장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제 수감 생활도 많이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그래서 굳이 뭐 통합의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대체로 이제 국민 여론도 사면 쪽으로 많이 다가가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도 어제하고 좀 달라졌잖아요. 어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은 많이 났는데 오늘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어제는 뭐 언급할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시기가 아니다. 이제는 사면 쪽에 기울어진 듯한 이런 말을 한 거라서 나름대로 국민들의 여론과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특별사면 지금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사면까지 큰 문제는 없을까요? 뭐 일단 형 집행정지 결정부터 내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밖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특별사면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죠. 이 건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도 있었는데 토싱한 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안 할 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특별사면의 반대입니다. 누구의 특별사면이든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너무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늘 특별사면을 해왔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전례에 따라서 한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건 같은 경우에 아마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했더라도 아마 특별사면을 했을 겁니다. 새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결국은 결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말씀하셨고 어쨌든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으로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의원을 향해서 1년 내내 흔들어놓고 무슨 싸가지를 논하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싸움에 지금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 싸움의 본질 당 주도권을 놓고 또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밀어내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최 교수님.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선거를 지금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 이긴 당대표인데 이게 지금 이제 혁신을 꾸린다고 또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승리한 정당의 혁신을 꾸리는 것도 이례적이고 또 승리한 정당의 당대표가 이렇게 이른바 설전에 휘말리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굳이 당권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주도권 싸움이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도권 싸움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내년 6월이 임기인데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윤해권으로 불리는 분들 이분들이 당의 나름대로 주류를 형성하려 하는 게 아니냐. 사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내자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승리를 이끌었는데 선거를. 그러면서 이제 본계도 오르면서 당은 어쨌든 간에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좀 꾸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 참고 정진석 의원이 굳이 그렇게 우크라이나 간 거. 우크라이나 간 거는 제가 봐도 약간 뜬금없었어요 사실은. 가자마자 아니면 대선 끝나자마자 간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굳이 그걸 이제 딱 적시를 해가지고 하나의 갈등을 유발된 거란 말이에요. 말이 시작된 건데. 그러면서 서로 이 얘기가 지금 굉장히 거칠어요. 지금 굉장히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설정이 어지러울 정도인데 일일이 뭐 거기에 대해서 논평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이제 당권도 있고 공천권 행사도 있고 당이 이제 집권당이 돼서 윤핵관들이 뭔가 주도권 잡겠다. 내년 공천권 이제 당대표 선거 이걸 놓고 얘기하면 너무 이르잖아요.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갈 건지. 혁신을 꾸셨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경계가 있는 것 같아요.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이 싸움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오늘 뭐 이준석 대표는 돌아오고요. 네. 꽤 길게 갈 것 같습니다. 꽤 길게 간다. 일단 2024년 총선 끝나기 전까지는 특히 총선에 임박해 가면 갈수록 점점 싸움은 격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요? 24일 윤리위원회를 좀 분기점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죠. 윤리위에서 예를 들어 중징계 결정이 나왔다. 이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 사퇴론에 또 휩싸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진 사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보여온 태도로 봐서는 설령 징계 결정이 나더라도 버티려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버틸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혁신위원회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일종의 보험을 좀 드는 그런 기분으로 이게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혁신위원회가. 혹시 본인이 당권을 잃게 되더라도 좋게 이야기하자면 당의 혁신은 계속해 나간다. 이런 거고 본인이 생각했던 또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나의 주도권은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로 일단은 좀 읽힙니다. 혁신위원회가 본인의 어떤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혁신위의 얘기가 사실 이것도 지금 당 안에서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혁신위가 지금 이제 최재형 의원이 위원장인데 혁신위가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한 성격이 분명치 않아 보여요. 아직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당권 얘기도 나오고 주도권 나트미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거 명분상으로나마 정당이 나아갈 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꼭 국민의힘이 나아갈 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 정치 일반을 지적해 나가면서 정당 개혁 국회 개혁 이제 집권당이 됐으니까. 그런 쪽으로 간다면 영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내용은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 셈법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아무리 뜯어봐도 국민의힘의 혁신위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건지. 단지 공천을 이제 잘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건 항상 늘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혁신위가 자꾸 어떤 분명한 뚜렷한 정체성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의 명분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지금 약간 이런 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친문의 핵심이죠. 홍영표 의원이 YTN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뉴스 킹에 출연해서 민주당 내에 팬덤 정치 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 의원이 팬덤 정치에 대해서 선을 또 긋는 글을 올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팬덤 정치. 또 이재명 의원은 자신들의 강성 지지자들에게 좀 자제해달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종훈 정치평론화부터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의 행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왜 이런 발언을 내놨을까 하는 거예요. 홍영표 의원도 당대표에 나서지 않을까요? 그건 두고 봐야 되겠다고요. 본인이 만약에 전당대회 당대표에 나설 생각이 없으면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죠. 그냥 난 내 강성 지지자만 데리고 딸들만 데리고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갈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팬덤 정치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약간 우려를 피하면서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이제 민주당 전체를 다 아울러서 본인이 가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최 교수님. 이 개딸이 개혁의 딸이잖아요. 네. 어감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런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개국본, 개혁, 국민운동본부, 좋은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걸 축약해서 말하면 이게 약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 일단 일반 언어로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아마 좀 강성이라는 의미를 주려하는 중의적 표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일단 팬덤 정치는 좋은 건 아닙니다. 팬덤 정치라는 게 엿성적인 지지자 정치라는 걸 우리가 팬덤 정치라고 하지 않거든요. 팬덤 정치라는 것은 남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의견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팬덤 정치의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건. 정치랑이 항상 극성 지지자가 있기 마련인데 하고 YSDJ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팬덤 정치라는 걸 안 썼거든요. 요즘 나오는 이 팬덤 정치는 오로지 남한의 의견만 된다는 거예요. 같은 당내에서도 조금 다른 결의 의견을 얘기하면 바로 문자 복담 보내고. 이거는 아주 나쁜 거였고. 사실 친문이 바로 이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친문이나 친명론이나 거의 나쁜 거는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런 거 빨리 없애야 돼요. 그래서 선거의 징구 아닙니까?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지고 좀 거치게 말하면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걸 아직도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친문도 이걸 비판하지만 과거에 이른바 문파라는 이런 분들도 비슷했고 말이죠. 이런 행태는 언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이재명 의원이 나서서 절대 이거 선을 긋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재명 의원도 오히려 당장은 지금 팬덤 정치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좋아질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부면으로 돌아온다. 그 말씀은 좀 조언 삼아 드리고 싶습니다. 팬덤 정치. 앞서서도 팬덤 정치와 관련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정치인들에게 어떤 활력소, 힘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이게 팬덤 정치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재명 의원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 이거 자체가 다른 계파 의원 그러니까 친문계 또 비명계 의원들에게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어떤 봉합을 위한 시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겠다는 의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특정 지지층만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내 분란만 더 가중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 대선 또 이번 지방선거 패배하게 된 이 때에는 너무 이렇게 강성 지지층만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의 패착 요인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란지향형이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아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반대 세력이 많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당대회에서.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반대편 이런 쪽도 최대한 통합해서 포섭해서 하겠다. 그러면 오늘 두 분은 이재명 의원이 팬덤 정치와 일정하게 선을 긋는 이 태도 이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짤맣게. 바람직한데 아마 그렇게 선을 잘 못 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답다. 이재명 답다. 알겠습니다. 심리적이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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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